기차 없나? 오 진짜 신기한게 기차를 찾으려고 하면 기차가 없어요 야 가만있어봐 헐 그..잠깐만 기차소리 아냐? 아 기차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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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기차왔어 기차왔어요 자아 잠깐만 잠깐만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약간 그림 나오게 자 과연 헐크는 기차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힘의 상징 헐크 과연 기차를 막을 수 있을지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놔아 드라아아아아아 어이 미친 어? 어 잠깐만 어? 으어 잠깐만 우와 미친 와아아아아 이야 역시 헐크의 와 헐크가 이걸? 야 헐크가 기차를 이겼어요 야 사람 죽었어요 와 헐크 야 헐크가 기차를 이겼어 와 미쳤어 야 기차 뒤에 다 무너졌어 와 대박이다 야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? 와 미친 야 대박 영상 하나 만들어냈다 야 헐크 기차를 들다 기차를 멈추게 하다 야 역시 역시 어벤져스 에이스입니다 와 아이언맨보다 더 세네요 대박인데 이거 완전 이건 진짜 대박 좋아요 진짜 우측 카드에 있는 좋아요 200명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만있어 한 대 더 온다 한 대 더 와 한 대 더 와 한 대 더 와 한 대 더 와 한 대 저 predictions 야 이게 우연이 아니야 버그 이런 우연이 아니었어 이거 리얼리티였어 와 이거 이거 지금 리얼리티야 애들아 진짜 진짜였어 이거 만약에 한 대를 올리고 유튜브 영상을 올렸다 그러면은 그건 버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이것은 진짜입니다 어떠한 조작도 없습니다 와 지렸네 대지렸어 야 완전 박살났어 기차 완전 박살났어 와 왜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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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왜이래 왜이래 헐크가 조절이 안돼 분노가 분노 게이지가 조절이 안돼 완전 분노했어 이정도의 나를 어 이정도도 못들거라 평가하지 말라는거죠 어 헐크 완전 분노가 지금 조절 안됩니다 지금 어 헐크 분노 게이지 장난아니구요 와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 뭐죠 이거는 야 이런 이런 텍스쳐도 부서질 수 있는지 몰랐어 나는 대박이네 한 대 더 온다 한 대 더 온다 야 이번에는 이거 들고 던져버려 이거 들어버려 들고 들고 나옵니다 들고 나온 다음에 들고 나온 다음에 자동차들 있는 데다가 던지면 파악 와 레전드 이게 헐크 버스터에서 던졌을 때는 이게 증발했었거든 그리고 기차가 다시 생겼었단 말이야 와 거의 볼링 스트라이크 수준인데 어 완전 레전드죠 지금 이거 미쳤어 이게 헐크 뛰는 것 봐 와 아 아 이러고 이러고 같이 점프는 안된다 어 이러고 점프는 안돼 어 제가 알기로는 기차를 막은게 얼마 전까지 또 이제 패치가 됐다고 살짝 들은 것도 있었는데 헐크는 진짜네요 어 헐크는 헐크는 레전드네요 어 헐크의 힘은 레전드요 개쩌네 헐크 헐크 힘 봐 헐크 자 그럼 한 번 보여주자 헐크 박자 거의 재앙이야 어 거의 재앙 수준이야 진짜 여기서 다 그런거지 여기서 오직원 사세요 차 막힙니다 강냉이 사세요 차 막힙니다 아무도 안사시나요 강냉이 아무도 안사세요 강냉이 좀 빼드려야겠네 하나 둘 하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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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자 거의 거의 재앙급 라이트 거의 라이트 라이트 그냥 어 라이트 도둑 헤드라이트 도둑 야 지리네요 기차 3연속 맞기 한번 해보자 잠깐만 저 기차 저쪽으로 가는거야 어 이거 반대편으로 가는거 같죠 자 앞지르겠습니다 진짜 이거 공포영화야 이거 기차 이러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날라와가지고 와 개 밑진 그냥 그냥 여기 탔을 뿐인데 기차가 박살이 났어 야 기차를 뭐 굳이 뭐 할게 없어 기차 그냥 탔지만 어 기차 탑승만 해주면 박살나는 클라스 엄청난데 이거 바로 폐기 처분 미쳤어 미쳤죠 어 이걸 달리고 기차를 박아보자 인간 기차죠 멀리서는 멀리서는 잘 몰라 어 야 기차 한대 온다 약간 이러는데 어 기차가 차선에 왜 저기 뭐 자꾸 저렇게 지그재그로 가지 약간 정면을 봤을때 어 뭔가 바닥에 초록색이 뭔가 있네 이러면서 헐크가 헐크 기차 어 기차 충돌 가만있어봐 뒤에서 오나 어 잠깐만 뒤에서 와 뒤에서 좋았어 야 간다 간다 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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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 와 기차 거의 기차가 거의 완전히 야 기차다 이탈해버리는 것 봐 기차 완전 개박살나서 이탈해버리는 것 봐 와 개 헐크의 힘이 장난이 아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오늘 헐크 모드 많이 알아봤는데 재밌는 또 헐크 모드 GTA 모드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수확은 헐크는 기차를 막을 수 있었다 GTA GTA 퍼에서도 파이브에서도 그 무적이라는 기차가 산산조각이 나는 모습을 거의 재방송급으로 헐크는 만들 수 있었다 헐크는 가능했다라는 거 막강했다라는 거 여객기를 드냐고 글쎄 여객기 들 수 있을까 뭐야 왜 이래 여기 기들리면 한참 가야 돼 네